그랜드 장비가 너무 안나올 때 그냥 사긴 하는데 그냥 요거 정가를 한번 사볼게요 보통 입찰도 많이 하는데 자 이걸 4개 주죠 요거는 하나를 몰빵 해가지고 저 밑에 있죠 피해추가 회심항류까지 열어주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하지 마시고 제일 밑에 회심항류라고 회심저항 있죠 요거를 하는 거야 자 1500만 올랐어요 1500만 1500만 오늘도 이거죠 오늘도 충전 자 원정 한정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무기 자 삼성 자 이성 자 원정 이게 어차피 마지막 한정이라서 오늘 해야 돼요 이거 오늘 이거 다 쓸 겁니다 4만 다이아 자 점수도 700점 있고 자 제가 지금 분홍색이 두개 음 일단은 올 분홍을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 좋아요 품용 먹었고 자 일단 품용 하나 계속 할걸 뭐야 못 먹었네요 제물만 주고 못먹었어 음 좋아요 이런거 먹고 아 태양님 아 태양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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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하고 계시네요 음 어이구 그냥 노빠꿉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아직까지는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8000 다이아 썼고 지금 32000 다이아 있어요 자 계속 하죠 그냥 계속 하죠 그냥 어이구 좋습니다 품용 하나 더 음 음 자 9000 다이아 써가지고 4개 여기서 얼마 거의 연타성 이었거든 가자 자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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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품용 하나 더 자 품용 3개 점수까지 해가지고 빨리 6개 확보를 하고 영원으로 그냥 넘어가는게 좋아요 어차피 신병은 가자 그냥 뭐야 아씨 말 끝나기 무섭게 비창이 나왔네 근데 좀 싸게 먹었죠 그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분간 조금 안질러요 누군가 이걸 깨줘야돼 아 비창 그냥 갈까 나와라 나와라 아이고 c 나와라 나와라 몰라요 음 아 여기 괜히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는 아 아 신병 지금 1500 다이아 다이아에 6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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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깨야겠다 뭐야 누구야 태양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태양님 다이아 얼마나 있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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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싸게 먹었죠? 이번에도 좋습니다.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신건데 마지막 먹고 말죠 이거 먹자 먹자 됐어 자 1700 다이아 음 남았군요 이정도면 괜찮아 아 이걸 안했다 참 정신머리봐 자 아 이성 아씨 계속 이성 나오네 자 지금 사만다이야를 썼어요 사만다이아 사만다이야를 써가지고 품령 4개 성령 4개 신병 2개 10개 15개 16개 16개를 먹었죠 나누기 16 음 2500 다이아에 하나꼴로 먹었습니다 요거를 올려 보겠습니다 만들어 어떻게 나눌수도 없고 자 승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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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까지 승급 승급 12까지 얘도 승급 자 승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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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만 오늘 개 탔네 만두 음 부럽다 자 성령을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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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 일성 올 분오 딱 요정도가 지금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이번 원정은 그 다음에 용옥 용옥 또 하고 자 아이고 디아가 지금 유저큐우만 참았으면 한정에 좀 질러줄건데 아이고 아이고 자 서로 별표선님 슈퍼채팅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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